지난달 말까지도 아주 더워. 34도 정도 나왔어요. 오늘 괜찮은 편이에요. 2015년에 워킹하르달 피사 받고 한국에 갔다 왔어요. 여러분 차 안에서 음식 드시면 안 돼요. 바퀴벌에 나타날 거예요. 대만 사람이지만 저도 무서워요. 못 잡아요. 우리 같이 차 타는데 도망갈 수도 없어요. 그렇죠?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은 이렇습니다.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습니다.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바람이 불어서 도저히 좋은 사진을 알 수가 없어요. 와우 여왕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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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압차 이소만 가야리세요 준비 하나 스텝 넣으세요 부디 저 풍등 속에 적은 내용들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카메라 한번 봐줄래? 카메라 한번 보람을 확인하려고 이리 와봐 쭈쭈쭈쭈 쭈쭈쭈쭈 irea 당첨 단첨 포장 저 타이베이역 근처예요. 저 타이베이역 근처예요. 저 타이베이역 근처예요. 으아! 여기에서 길을 막고 있어. وا아! 몇 번에 남기고 있어요!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, 잘 따라오세요. 와, 좀 살 것 같네요. 너무 힘들죠? 볼 만은 한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죠? 볼 만은 한데 너무 힘들다 와 침착 침착 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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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염 염 염 와아